뚝딱뚝딱 건축가 비버 건축가 비버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강에 가보면 신기한 댐을 볼 수가 있어요.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댐은 큰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튼튼하고 짜임새가 좋아요. 누가 이 댐을 지었을까요?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. 바로 조그만 비버랍니다. 비버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계곡이나 강에 멋진 댐을 짓고 살아요. 헤헤, 제가 만든 댐 멋지죠? 비버는 수영순수 비버는 물속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수영과 잠수를 무척 잘해요. 몸은 물에 잘 젖지 않는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요. 뒷발에는 물갈귀가 달려 있어 빠른 속도로 물을 가르며 헤엄칠 수 있지요. 또 하나, 비버의 꼬리를 보세요. 무엇과 닮았나요? 맞아요. 배에 노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며 빠르게 헤엄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. 땅 위에서는 꼬리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요. 어때요? 참 편리하죠? 큰 나무도 단숨에 쿵! 갈짝갈짝, 갈짝갈짝 비버가 앞니로 나무 밑동을 갈고 있어요. 큰 나무도 비버의 강한 이빨에는 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지요. 비버는 이렇게 쓰러뜨린 나무를 먹기도 하고 댐을 만들 때 쓰기도 해요. 내 이빨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뭔가를 갉아야 해요. 안 그러면 이빨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자랄 거예요. 그 때문에 비버가 사는 강 기슬개선 윗동만 남은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집을 지어요. 강 가운데 섬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비버의 집이에요. 비버는 먼저 강바닥을 단단하게 돌로 다진 다음 4미터 정도의 높이로 나뭇가지를 쌓아 집에 지어요. 그리고 지늘과 물풀로 틈을 막아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. 집 안은 꽤 넓어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예요. 집 안에는 나무 껍질을 깔아 만든 편안한 침대도 있어요. 비버는 한 번 지은 집을 끊임없이 고치고 다듬으면서 살지요. 집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? 비버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밖에서는 문이 보이지 않는데 그건 천적들이 못 들어오게 물속에 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. 창문이 없어서 답답하겠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천장에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. 비버가 집에 들어가려면 물속을 지나가야만 해서 비버의 털은 늘 젖어 있지요. 그 때문에 집 안에는 털을 말리는 곳이 따로 있기도 하답니다. 댐을 쌓아요 비버가 힘들게 댐을 쌓는 까닭은 무엇일까요?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천장에 난 공기구멍까지 물이 차서 집이 모두 물에 잠기게 돼요. 또 비가 너무 적게 오면 물속에 있는 문이 드러나 적에게 집이 있는 곳을 들키게 되지요. 그래서 강물의 높이를 알맞게 맞추어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댐을 쌓는 거예요. 갈짝갈짝 갈짝 갈짝 열심히 나무를 갇다 보면 큰 나무도 금세 쓰러져요. 가장 크고 굵은 나무를 쓰러뜨려 강기슬개에 닿게 한 다음 적당히 굵은 가지들을 엮어 댐을 쌓아요. 앗! 나무 길이가 짧아! 강 저편에 닿지 않는걸? 그럴 때는 중간 크기의 나무를 땅에 박아 차근차근 댐을 이어요. 이렇게 쌓은 댐을 해마다 새롭게 고쳐서 쓰지요. 그래서 만든 지 몇백년이나 된 댐도 있어요. 비버는 대개 봄이나 가을에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댐을 고쳐요. 하지만 햇볕이 따가운 낮에는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한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